라인댄스 이론 세번째입니다. 오늘은 기초적인 스텝 용어의 이해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용어의 이해입니다. 라인댄스 스텝 용어의 명칭과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시트입니다. 댄스의 설명을 적은 종이로 이 설명을 보고 다 함께 같은 춤을 추게 되는 일종의 음악의 악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댄스에서는 발의 악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리어그라퍼는 안무자라는 뜻으로 커리어그라프트 바이 누구누구 하면 누구누구에 의해 안무된 이런 뜻입니다. 태그는 추가 부분 음악에 맞추기 위해서 박자가 일정한 길이로 진행이 되다가 어느 부분에서 박자가 길어져서 앞에 동작이나 또는 뒤에 동작을 추가시키는 형태를 태그라고 합니다. 리스타트는 정해진 일정한 박자에 맞추어 동작이 진행이 되다가 음악의 길이에 따라 다시 처음 동작부터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동작이 끝난 후에 3동작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1동작이 들어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Variation은 오리지널 스텝과는 다른 스텝일 것을 말합니다. 풀턴 대신에 워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Vari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Option입니다. 이 Option은 Variation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의 동작에서 변형되어서 다른 동작으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대회나 세계대회에서는 처음부터 Variation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ne War 또는 First War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월에서는 무조건 원래의 규정대로 춤을 추어야 하고 투 월 이후에는 Variation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Count입니다. 스텝의 리듬을 세는 것인데 춤을 가르치거나 연습할 때 쓰는 구령입니다. BPM, Beats Per Minute은 음악의 속도를 숫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빠릅니다. BPM의 측정 방법은 1분간 음악의 박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BPM 이콜 120 이것은 60초 동안 120박자를 말하기 때문에 꽤 빠른 속도를 의미합니다. Direction은 댄스의 방향입니다. LOD 하면 Line of Direction 또는 Line of Dance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댄스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And 동시에 두 개의 동작을 할 때 동작과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운데 넣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Step Forward and Clap Hands 이럴 경우 스텝 앞으로 스텝을 한 다음에 박수를 치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이라는 게 있죠. 이 N은 N과 마찬가지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음악의 리듬 전후에 비트로 넣은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넣는 경우에는 N1, 2, N3, 4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뒤에 넣는 경우에는 1N 이렇게 되죠. 그래서 1N, 2N, 3N, 4N 이렇게 하고 앞에 넣을 경우에는 N1, 2N, 3N, 4N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다음은 Back, Backward 이것은 댄서의 뒤쪽 방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은 Forward 옆은 Sideward 뒤는 Backward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Forward, Side, Back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Change of Weight 체중 이동이죠. 한 발에서 다른 발로 체중을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Degree of Difficulty 하면 댄스의 난이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Social 그러면 인문 클래스를 말하고요. 인문하다 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인문 클래스를 말하고 Beginner 그러면 초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Improver는 초급에서 중급으로 약간 올라와서 초중급을 의미합니다. 좀 향상된 네 번째는 Intermediate Intermediate은 중급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Intermediate 그리고 Advanced가 있는데 Intermediate, Advanced 하면 중상급을 의미하고 Advanced만 하면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Diagonal이죠. 이것은 아까 Forward, Side, Back이 있다면 이 사선을 의미하는데 경사 45도 각도로 가는 것을 Diagonal이라고 합니다. Phrase 하면 음악 분할의 방법을 말합니다. 즉, 소절을 나누는 것을 말하죠. Rotation 하면 Rotation 하면 회전하는 것 혹은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Syncopated 하면 박자의 변화를 주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One and Two 또는 One, Two and Three, Four 이런 식으로 하고 박자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는 것이죠. Right, Left, Right 또는 Right, Foot, Left, Foot, Right, Foot 이렇게 하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표기합니다. Center 그러면 몸의 움직임을 가운데로 하는 것입니다. Clockwise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약자로 CW라고 합니다. Counter Clockwise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자로 CCW라고 합니다. 간단한 라인댄스 기초 스텝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